너와 나의 반려견을 위한 생생한 정보 댕댕정보통 박세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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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상반기 반려동물 박람회 일정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댕댕정보통에서 지금까지 확정된 일정을 직접 조사해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말 필요 없겠죠? 함께 만나보시죠 입장료는 성인 일반 유료 구매 기준입니다 무료 입장은 각 박람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3월부터 출발합니다 3월 2일부터 4일 광주패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현장등록 5천원 동반입장 가능합니다 3월 9일부터 11일 대전패쇼 대전광역시 대전무역전시관 온라인 사전 등록시 무료 동반입장 가능합니다 3월 16일부터 18일 코리아패쇼 서울시 양재 에이티센터 중학생 이상 일반인 8천원 동반입장 가능합니다 3월 17일 우쭈쭈 내색구 마켓 서울 강남역 비타임 입장료 4천원 13kg 미만 동반입장 가능합니다 3월 24일부터 25일 전북 아일러브 팻박람회 군산세만금 컨벤션센터 중학생 이상 일반인 5천원 동반입장 가능합니다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부산항 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부산 팻패밀리페어는 2018년 9월 28일부터 30일로 연기됐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꽃피는 봄이 오면 4월입니다 4월 6일부터 8일 케이페페어 서울 학렬 세택 중학생 이상 성인 만원 동반입장 가능합니다 4월 20일부터 22일 프리미엄패쇼 인천 송도 컨벤시아 현장구매 5천원 동반입장 가능합니다 4월 27일부터 29일 케이페페어 부산 백스코 중학생 이상 성인 만원 동반입장 가능합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나들이 가기 좋은 5월입니다 5월 18일부터 20일 대구팻쇼 엑스코 중학생 이상 일반인 6천원 동반입장 가능합니다 끝으로 6월입니다 6월 1일부터 3일 경남 반려동물박람회 창원 세콕 관람료 5천원 동반입장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상반기 반려동물박람회였습니다 최소 한 달에 한 번 전국 어디선가는 반려동물박람회가 열리겠네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참! 반려동물 동반하실 때는 패티캣 잊지 마세요 너와 나의 반려견을 위한 생생한 정보 댕댕정보통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